홍자의 테스트. 슛. 고수인 선수가 골밑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잠깐, 잠깐. 좀 기다려, 기다려.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고수인 너무 먼데요. 파울, 파울. 파울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수희랑 도연이랑 골밑에 가 있어, 골밑에. 은희랑 별이는 공 잡으면 수의죠, 수의. 팀 파울이야. 팀 파울입니까? 누가요? 뭐예요? 저거 나 주는데. 송은우 선수 받았고요. 트윈타워, 트윈타워. 고수인, 장도연. 고수인, 장도연. 고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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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볼 아쉽습니다. MRI볼. 우리 꺼. 다시. 아, 죽었네. 다시 한번 트윈타워를 이용해야죠. 다시 고수이에게. 얼굴로 받았습니다. 얼굴. 잡았어요. 얼굴로 잡았어요. 다시 고수인. 다시 고수인.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MRI. 얼굴 괜찮아요? 우리 1잔에 바라니. 드디어 승부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얼굴로 잡았어요. 저런 걸 놓칠 만한데 저걸. 안 놓치고. 언니, 괜찮아요? 언니, 얼굴로 받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언니. 언니, 폭소리났어요. 미안해,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시 줘. 다시 고수인, 장도연을 이용해야죠. 성훈에게. 다시 고수인, 장도연을 이용해야 됩니다. 다시 고수인입니다. 그렇지. 오, 슛. 그렇지. 오, 슛. 고! 그렇지. 오, 슛. 그렇지. 오, 슛. 송훈이의 주권에 출신다. 수비해야죠, 수비해야죠. 수비해야죠, 수비해야죠. 아니, 한 골 넣을 때마다 그렇게 세리머니 할 거예요.